x, y에 대한 2차식이 x, y에 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도록 하는 자연수 k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죠. 자, 이걸 두 가지 방식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거는 1번, 첫 번째 방식은 일단 x에 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면은 x제곱, 이거 있죠, x에 관해서. 플러스 ky 더하기 1, 이렇게 x되고, 마이너스 쭉 1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를 묻게 되면은 3y제곱, 마이너스 11y 플러스 6이 되죠. 자, 이거 보게되면 1하고 3, 그 다음에 2하고 2, 3은 6. 이렇게 하면 안되고, 3, 2, 6 이렇게 되어있네. 3, 2, 6.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인수분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x제곱 플러스 ky 더하기 1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 3y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두 일자식이 고부로 되어야 되니까, 이 입장에서 여기 만들어져야 돼. 그럼 여기에 보면은 y 마이너스 3, 3y 마이너스 2 고부로 되어있고, 이거 어차피 x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조합을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ky 더하기 1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맞죠? 자, 이리 나오려고 하니까, 이 마이너스를 어디에 붙여야 됩니까? 적어도 플러스 이름 맞춰줘야 되니까, 여기에 갖다 붙여줘야 되지. 그래야지만이,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예를 들면, xy 플러스 3x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3xy,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가 되죠. 그렇게 했을 때, 이거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맞죠? 2xy 플러스 x가 되어서, 맞죠? x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이 k 값이 뭐가 되냐면, kxy 같아 되니까, 그죠? k가 2가 되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렇게 해서, k는 2가 됩니다. 이렇게 방식이 있고, 자, 두 번째 방식으로, 금공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0을 하게 되면, 2차 방식이 있으니까, 이걸 금공식으로 쓰게 되면은, x는, 마이너스 ky 더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ky 더하기 1의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4, 3y의 제곱, 마이너스 11y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쭉 해서, 2로 나누게 되잖아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게 인수분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능력을 둔 거, 사실은 보면은, 그럼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x 마이너스, 그죠? x 마이너스고, 마이너스 ky 더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안은 그대로 그냥 둘게요. 이렇게 되고, 2, 이렇게 되고, 그죠? 여기 1이 될 거잖아요. 인수분해가 된다면, x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하나는 플러스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ky 더하기 1, 마이너스 루트 안에 그대로 있고,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맞죠? 둘 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 치실 때, 이렇게 되면은, 이 루트가 있으면은, 1차가 안 되죠. 다 1차 맞는데, 그죠? 1차, 1차만, 루트가, 루트 안에가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안이 완전 제곱이 돼서, 1차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 안에 있는 이것이 그런 게 뭡니까? 이거죠? 이게 완전 제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꼴이 이런 식으로 돼야 돼. 루트, 루트, 무슨 이렇게 있으면은, 이런 모양이 있으면은, 제곱 형태가 돼야 됩니다. 제곱 형태가 돼, 무슨 제곱? 아시겠습니까? 이러면 완전 제곱 꼴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갖고 와서 완전 제곱 꼴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죠? x 플러스 a 제곱, 이런 형태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예. 그럼 이러한 형태는, 판별식 같은 경우에는, d는 0일 때, 그죠? d는 0이 되죠? 즉, 한 점에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개념적으로. 그래서 판별식 d는 0이 돼야 되는 거야. 즉, 그러면은, 안에 있는 거를 좀 정리를 해봅시다. 이거 녹색, 갖고 와서 안에 있는 거를, k 제곱, y 제곱 플러스 2, ky 더하기 1, 플러스 12, y 제곱 마이너스 44y, 플러스 24 이렇게 되죠. 그 다음, k 제곱 플러스 12, y 제곱 플러스 2로 묶으면, k 마이너스 22y 플러스 25 이렇게 됩니다. 됐죠? 자,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지금, 완전제곱걸로 되려면, 판별식 4분의 d가 0이 되면 되죠. 그럼 d는 k 마이너스 22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 k 제곱 플러스 12가 되네. 이쪽, 이것이 는 0 된다 이거죠. 또 전개를 하기 위해서 하면, k 제곱 마이너스 44, k 플러스 22 제곱, 484, 484, 마이너스 25, k 제곱, 25 곱하기 12, 65, 55, 5, 2, 300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00은 0 됩니다.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24, k 제곱, 그 다음에 이거 마이너스 44, k, 그 다음에 플러스 300이니까, 184는 0가 되죠. 됐죠? 그러면 4로 나눠지죠. 4로 나누면 마이너스 4로 나눕시다. 그럼 6k제곱 플러스 4로 하면 되고 참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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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는 0이 됩니다. 자, 이거 인수분해를 1하고 u, 그 다음에 10이 되면 2하고 23을 하게 되면 12, 그죠? 그 다음에 23, 마이너스 2에다 붙이면 되겠네. 그럼 되죠? 그러면 이게 k 마이너스 2, 6k 플러스 23은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k는 2 또는 마이너스 6분의 23이 되는데 우리 여기 자연수 k의 값을 구해놨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k는 2가 되죠. 자, 이렇게 됩니다.